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북한 지도자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언어로 핵전쟁 위기를 말하자 세계가 긴장합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미 정보국의 확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북한에 경고했고 오늘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말합니다. 대통령의 말은 세계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고 국무장관이 불꾸기 발언을 합니다. 그 사이 북한은 괌 공격 계획을 밝혔고 괌과 하와이 주민은 북한과 미국 지도자의 말의 핵전쟁 때문에 크게 두려워합니다. 미국과 세계 모든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대치를 조롱하는 풍자랍니다. 미국 대통령 보금주의 자문단에 속한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은 신으로부터 김정은을 제거할 권한을 물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특사를 보내 31개월 동안 억류됐던 한국계 목사를 석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오늘 전용기로 캐나다에 도착합니다. 박스 뉴스 부사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난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난민을 싸고 도는 게 부자를 꾸짖는 것이라는 비난입니다. 스타벅스가 서류 미비자에게 할인을 준다는 가짜 광고가 퍼지자 스타벅스가 그런 일 없다고 홍보합니다. 가짜 광고는 서류 미비자를 추방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진보 미디어가 전합니다. 심장 수술을 한 8살 소녀가 가장 어린 나이에 킬리만자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어제 아침 오늘의 미국 제일 앞에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아마 이제 북한 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려는 가닥이 정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의 미국 끝나갈 무렵에 속보를 통해서 북한이 이제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소용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결론을 미국의 정보국 정보국이 17개인데 크게 17개 가운데 한 개의 정보국이 결론 내렸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도 다시 오늘의 미국에서는 어제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시점에 북한과 미국의 대치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미국 정보국 발표를 워싱턴포스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 41분에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실은 그 정보국의 결론이 7월 28일에 내리어졌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을 시작할 때의 외교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보국의 발표를 7월 28일 그때 이제 보고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탑뉴스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번의 말에 오고감 핵전쟁을 가능성을 포함한 틸러슨 국무장관의 불꾸기 그리고 서로 오고간 그 말의 진위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또 그 같은 말들이 적절한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세계에서 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보면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는 그 부분이요. 사실 이 내용은 미국의 한 군데의 정보국이 확인을 했다고 발표하기 훨씬 훨씬 이전부터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왔었던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를 방어해야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한국이나 미국보다 한국이야 뭐 정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더 많이 어떤 때는 과대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다는 그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그 뭔가를 보호해야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미국보다 북한의 핵 능력이라든가 그 핵을 언제 어떤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일단 어제 그 17군데 미국 정보 커뮤니티 가운데 한 군데인 국방정보국에서 내린 이제 북한이 그 핵탄두를 소용화했다 하는 그 국방정보국이 국방부의 인텔리전스 샵이라고 해서 그 한 군데의 정보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확인을 했지만 이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로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가 아직 답 없죠. 그리고 이 국방정보국에서 어떻게 이 같은 결론을 내리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17개 가운데 한 군데이기 때문에 다른 16개 정보국의 입장도 똑같은 것인가.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한계선 레드라인인가. 더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왔는데 북한의 김정은은 이제야말로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해외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되죠. 사담 후세인과 무하마르 카다피가 미국과 협상을 한 뒤에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시점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렇게 소형화 핵탄두까지 성공을 했는데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아무도 답해 주지 않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의 이 같은 보도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한 반응이 불과 분노라는 fire and fur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만약에 미국을 위협하고 실제적인 위협이 된다면 세계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정말 불과 분노로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불과 1, 2주일 전에 린지 그리암 공화당의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하고 얼굴을 맞대고 군사 옵션까지 쓸 수 있다고 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에 이어서 곧바로 북한이 우리의 플랜은 괌 공격이다. 괌은 인구가 16만 명밖에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작은 곳이지만 미국령이고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반도와 남중국해 사이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북한이 중장거리 전략탄도 타겟 화성 12호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연관되어 있잖아요. 앤더슨 공군기지 해군기지 해서 괌의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오늘 아침에 이제 괌의 한 군데의 시장과 mpr 방송이 인터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더 신중해야지만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괌의 주지사는 완전히 그곳은 지금 비상사태죠. 에디 바자 칼보 주지사가 주민들에게 안심하십시오. 제가 지금 미국 본토 국토안보부와 다 연락하고 있습니다. 괌이 극박한 위협이 아닙니다라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괌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괌 뿐이겠습니까? 지금 알라스카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라스카 고미더 걱정이지 북한 미사일이 걱정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던 주민들이 지금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고 하와이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하와이에서는 이제 만약에 어떠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8분에서 12분 정도 노티스 주는 시간을 이제 미리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초지일관 북한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좀 진정하고 말도 삼가해라라고 말하고 있고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하는 투로 얘기를 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금 아시아 외무장관들을 쭉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나고 이제 귀국길에 올랐잖아요. 미국 사람들에게 북한으로부터의 확실한 극박한 위협은 없습니다. 충분히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자단에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불과 분노의 보복 같은 발언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것이죠. 아주 강한 메시지를 국가 군통수권자로서 보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통령으로서 불과 분노 이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김정은이 외교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뿐이다. 그냥 편안하게 잠자면 되고 미국은 충분히 방어할 능력이 있고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할 것이다. 라고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장관이 또 이렇게 안심시키면 뭐합니까?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 트윗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새벽 4시 56분에 한 트윗입니다. 첫 번째 내린 명령이 핵무기를 보수하고 현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핵 능력은 더욱 강해졌고 더 파워풀합니다. 어떤 때보다도. 그리고는 이제 몇 분 뒤에 5시 3분에 다시 트윗을 합니다. 나는 이 핵무기를 파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국가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사실과 다르거든요. 사실과 다른 트윗을 대통령이 계속하고 대통령의 그 트윗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믿거나 믿고 싶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은 어퍼러블 케어 액트를 뒤집는다는 이런 그 오더 어퍼러블 케어 액트에 관한 오바마 케어를 없앤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에 대해서 더 보수하고 현대화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군의 지상군 파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줄이고 대신 현대는 테크놀로지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를 무기를 첨단화하는 것을 주도해 왔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고 201일 동안 한 번도 핵무기의 현대화에 대해서 얘기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 같은 트윗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전부 뒷부분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존중받는다고 하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나 독일의 슈피게 같은 곳에서 완전히 만화 내지는 애니메이션으로 미국 대통령을 조롱을 하는 그런 그림과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그리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지그프리트 해커 북한을 7번을 방문을 했고 지금은 이제 로스 알라미토스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탄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미국이 많기는 많아요. 얼만큼 있느냐 하면 현재 러시아가 핵탄두가 7000개 미국이 약 6800개. 과거에는 러시아와 미국이 만개 만개가 조금 넘고 있는데 핵 확산을 줄이자 이런 것에 서로 협약을 하고 지금 줄여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밖에 가장 많이 핵탄두를 갖고 있는 국가가 프랑스 300개 중국 260개 영국 215개 파키스탄 140 인도 130 이스라엘 80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전문가들은 지금 워싱턴포스트가 핵탄두 60개라고 보도를 했지만 정확하게는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코노미스트가 며칠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북한이 만일 핵탄두를 수십 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소련과 모태똥 시절의 대응 그때의 아주 치달았었던 이 대응을 생각을 해야 된다 미국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불과 같은 것과 분노로 북한을 누르겠다. 이 코멘트는 전문가들이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예전에 했었던 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훌륭한 리더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로 위협하지 않는 사람이더라.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1945년도에 이제 72년 전이죠. 일본 국민들에게 말했을 때요. 일본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요구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그 공기의 파멸의 비를 그 레인 오브 루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파멸의 비를 이제까지 지구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 폭우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었고 그때 이 트루만 대통령이 1945년 8월 6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히로시마의 그 좀 전에 원자탄 폭탄을 투하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펄하버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흘 뒤에 또 두 번째 나카사이의 원자탄 폭탄을 투하했죠.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과 그리고 또 트루만 대통령 시절과 지금은 다르죠. 그 당시에 일본은 핵 능력이 없었었고 핵무기가 없었고 미국은 갖고 있었고 지금은 북한이 그 일본보다 일본은 국가로 따지면 굉장히 그 냉정한 냉정한 판단력을 지도부에서 갖고 이어왔었던 국가잖아요. 김정은과는 다르죠. 이미 핵을 가졌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인정을 하니까 핵을 가진 미국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하는 얘기가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7월 28일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7월 28일 이후 어제가 며칠입니까? 8월 8일이었죠. 그 사이 한 열흘 동안 계속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보려는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기조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버라고바마 대통령이 나가면서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가 넘버원 해결해야지 될 이슈입니다라고 말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때 이미 다 파악이 됐다는 거죠. 미국이 핵탄두가 한 6천 개 넘게 있고 북한이 많이 잡아야 60개가 있다면 그러면 6천 나누기 60이면 뭐죠? 60이면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북한이 죽자고 작정하지 않는 한 미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터뜨릴지 그러나 또 두 지도자가 워낙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긴장인 것이고요. 이런 세계적인 긴장 속에서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노력이 성공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치 그 북한을 공격하라는 듯이 부추기는 목사도 있습니다. 미국 목사입니다. 미제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미국 제국주의자 목사라는 게 아니라 메이드 인 USA 목사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대통령 주변에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는 각 장관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백악관에서 바이블 스타디를 하게 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보금주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뭐 더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대통령 보금주의 어드바이저 멤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보금주의 어드바이저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 침례교 목사 로봇 제프리스라는 달러스에 있는 교회 포스트 바비티스트 철치의 단임 목사입니다. 어제 이 단임 목사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악인과 대화할 때 성경에 따르면 로마서를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요. 신이 룰러에게 그 지배자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줬다. 그 모든 권한에는 전쟁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북한 케이스로 옮겨와서 가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줬다 하는 게 이 목사의 얘기입니다.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는 아이오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당시에는 후보였었죠. 아이오아가 이제 처음 예비선거가 시작되는 곳이니까요. 치즈버그를 트럼프 대통령이 햄버거 좋아한다잖아요. 치즈버그를 같이 먹고 나서 딱 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이후에 계속 지지를 했고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보니까 알겠더라. 그리고 계속 지지를 했고 어제도 내가 이런 성명을 발표를 해야지 될 필요성을 느낀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얘기를 하고 있군요. 많은 보금주의자들은 많은 미국인들처럼 세계 이슈에 대해서 크게 집중하지 않지만 지금 이 이슈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미국은 오랜 동안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는 나라잖아요. 아랍 국가들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 개인의 신앙은 신앙이고 또 국가 통치는 그것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첫 번째 카톨릭 대통령이었던 조안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였을 때 굉장히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았었잖아요. 나는 나의 종교는 나의 종교대로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운영은 구분해서 하겠다. 그 뒤로 다른 카톨릭 대통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었는데도 기본적으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아니면 일반인 유권자들의 마음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조금 더 보금주의 기독교인들의 생각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는 행정부의 모습도 보이고 실제로 또 이제 보금주의 기독교 그 기반에서도 이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를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이제 이 내용을 많이 보도하는데요. 특히 이제 로이터통신 캐나다에 예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일했었던 강용환 기자가 그쪽에 이제 간부로 일을 하고 있죠. 캐나다에서도 원어보다 큰 교회군요. 지금 그 이면수 목사께서 오늘 그 캐나다로 돌아온대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그 비밀 유지도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캐나다에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더군요.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을 한번 키워볼까요. 무슨 교회 써 있는데요. 라이트 코리안 장로교회네요. 프레스피테리안 철치라고 써 있는 그 목사 2015년 3월 5일에 이제 그때 국가 전복 음모다 해서 나선해서 평양으로 이동하다가 체포됐잖아요. 그리고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가 지금 31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는데 어제도 그 로이드 통신이 이 내용을 제일 먼저 보도했고 한국의 모든 언론도 그대로 보도를 했는데 이제 그 병보석되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오늘 이제 캐나다로 도착을 한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이 이면수 목사를 캐나다로 귀국시키게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제 미국 대학생이 와서 미국에 오자마자 6일 만에 숨지고 했었잖아요. 그쪽에 억류되어 있다가. 그런데도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로이트 통신이 제일 처음에 보도하기는 캐나다 총리의 특사인 대니엘 장. 장이 그 라스트 네임이 한국 장이 아니라요. chang 가 아니라 그 뭐 불란서 이쪽에 그 장 g e a n 입니다. 국가안보 그 보좌관이죠. 가서 이제 가서 우리는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이 임목사의 건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금방 다 그전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한 거죠. 뭔가를 외교적인 채널을 가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돌아온다는 그런 금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 관련이 관련이 안 된 것이긴 하네요. 팍스 뉴스의 그 부사장 부사장이면서도 또 팍스 뉴스의 편집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이 그 팍스 뉴스 부사장이 지금 그 이름을 제가 안 적었어요. 죄의 자가 들어가던데요. 아무튼 네 그 프란치스코 교황을 상당히 그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팍스 뉴스 웹사이트에 본인의 그 어피니언 같은 것을 실었는데 한마디로 난민이라든가 가난한 사람을 그 품기는 품는데 그게 바로 부자를 꾸짖는 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태리의 지금 그 두 군데 잡지에 기사를 이제 비난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라, 지필타, 까또리마, 예수의의.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의 소속이었으니까요. 예수의에서 매달 그 두 번 발행하는 잡지고 또 하나도 역시 그 제주얼 저널, 예수의 저널이라는 신문에서 미국의 그 카톨릭 교회를 비난을 많이 하는 그런 그 기사를 실은 겁니다. 미국의 그 카톨릭 초, 초 극보수 카톨릭을 비난하면서 특히 이제 백악관의 스티브 배넌이 카톨릭 신자잖아요. 수석 전략가가 굉장히 그 보수의 여러 가지 그 이슈를 들고 나오는 그래서 스티브 배넌을 비난을 하면서 특히 스티브 배넌이 카톨릭이면서 보금주의 크리스찬과 정치적으로 공조를 한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젠다 같은 게 있잖아요.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면서 이슬람교 신자 뭐를 배척을 하고 벽을 쌓아야 된다. 추방을 해야지 된다. 이런 것을 이 두 이태리에서 발행되는 잡지가 비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러자 이 그 팍스 뉴스의 부사장이 또 이 잡지들은 트럼프의 보금주의 자문위원회도 좀 그 비난을 했고요. 보금주의 자문위원회는 좀 전에도 대통령이 김정은을 제거할 모든 신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보금주의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프란치스코 교황과 미팅하자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교황이 하는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카톨릭과 보금주의를 분열시키지 말아라. 보금주의 기독교를 이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팅을 지금 요청을 해놨고요. 팍스 뉴스의 부사장이면서 편집인 이름이 있네요. 존 무디가 이제 글을 쓴 겁니다. 그 개는 교회에 갈 수 있지만 누가 지난 일요일에 개를 강아지를 교회에 데리고 왔더라. 개는 교회에 갈 수 있지만 지금 로만 카톨릭 교회는 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 아래서 이혼과 동성애 이슈는 거의 포기된 것처럼 보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자만 비난하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 편에 서고 불법 체류자 편에 서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의 피난처가 돼야지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보수 추기경들과는 거리를 두고 아주 스마일한 모습과 겸손한 그 표정으로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급진적인 진보 아젠다를 퍼뜨린다. 이게 그 팍스 뉴스 부사장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카톨릭계에서 이태리에서 볼 때는 사회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이민이라든가 환경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 이슈는 꼭 프란치스코 교황이 굉장히 지금 팍스 뉴스의 부사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급진적인 진보 아젠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뭐 전임자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워낙에 그 카톨릭이 뭐 특히 그 남미 같은 데서는 해방신학도 있고 했으니까 뭐 비슷한 겁니다. 다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너무나 일반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마치 그 팝스타와 같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더 많이 그 전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격이 없게 다 떨어진 가방을 들고 비행기 트랩에 누구한테 맡기지도 않고 오르고 내리고 옷도 과거의 교황들에 번쩍번쩍 거리는 것과는 달리 소박한 흰 옷을 입고 그러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가 하는 말에 다 집중을 하고 기자들이 질문하면 또 솔직하게 써놓은 원고를 읽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하고 하니까 과거의 교황들과 이민 환경 가난 이슈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아도 더 많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미국의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또 카톨릭 교황도 프란치스코 교황도 싫어하고요. 잠시 뒤에는 뭘 전해드리나요. 네 가짜 스타벅스 광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봐가면서 광고 나가는 동안에 추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유럽과 아시아 주식값 많이 내려갔고요. 오늘 다우도 내려가고 있네요. 57포인트 내려가고 나스닥 17포인트 18포인트 마이너스 S&P 500를 좀 보고 싶은데요. 3포인트 3.12포인트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유럽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로스앤젤레스는 날씨도 더웠는데 화염이었잖아요. 화염. 그래서 북한과 미국 대통령의 말의 싸움 말의 전쟁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내려갔었고요. 오늘 미국도 그런 분위기입니다. 스타벅스 소셜미디어에 요즘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짜 스타벅스 광고 가짜 뉴스가 아니라 가짜 광고가 나왔는데 드리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8월 11일이면 미국 날짜로 금요일이죠. 오늘이 이제 미국 9일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드리머 데이라고 해서 그 광고를 보니까 오른쪽에는 스타벅스 막 무지개처럼 돼 있는 그런 뭔가 그 드링크가 있고 왼쪽에 스타벅스의 상징인 초록색깔 글씨로 스타벅스 드리머 데이 8월 11일 쿠폰 코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면은 뭐 40%를 드리머에게 깎아준다 하는 건데 미국에서 드리머 하면은 그냥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미국에 왔다가 불법 체류자로 살다가 일정 나이가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아직도 이제 그 구제받지 못한 많은 그 드리머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광고인 겁니다. 모든 서류밑이자 드리머를 어떤 아이템이건 40%를 어프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40% 어프하자고 내가 드리머라고 코드 받아서 이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광고가 나가서 굉장히 어제 하루 동안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ap통신의 스타벅스가 공개적으로 그 루머다 가짜다 100% 페이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스타벅스 트위러에도 그것은 가짜 광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많은 그 진보 미디어가 왜 이런 것이 나왔을까 결론은 지금 그렇게 해서 뭔가 그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스타벅스에 이제 가면은 이민 관세국에도 신고를 하고 해서 스타벅스에 그때 이제 많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서류 미비자들을 체포한다. 이런 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타겟으로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웹사이트 그 포첸에 많이 광고가 실렸는데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특히 뭔가를 세일해준다 하는 그 메시지 자체를 전문가들은 드리머들은 테이커 가져가는 사람이지 메이커 미국에 만들어서 기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는 얘기고요. 이제 이 정도로 지금 분열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다가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백악관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민영화해서 민간그룹에 이제 맡기려는 계획을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그 조사를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500군데나 되는 민영화 민간기업 많잖아요. 그 군과 계약을 맺어서 여러 가지 그 뭐 도움 같은 것도 주고 돈을 벌고 하는 뭐 대표적인 회사가 블랙워러라는 회사잖아요. 이 블랙워러라는 회사의 그 창업자가 에릭 프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 뭐 몇 안 되는 여자 장관 가운데 한 사람 교육부 장관 굉장히 굉장히 부자잖아요. 트럼프보다 더 부자일걸요. 아마 그 교육부 장관이 여잔데 교육부 장관 동생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랙워러의 파운더인 에릭 프린스가 USA Today 등과 인터뷰를 해서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거다. 민간이 맡아서 하면은 어차피 그곳에서 전투는 하지 않고 뭐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군인을 훈련시키고 로컬 그 정찰 임무를 맡고 해서 8,400명의 미군이 지금 있잖아요. 그쪽에.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한 1년에 400억 달러 올해 예산을 아프가니스탄 그런 임무 때문에 책정을 해놨는데 민간이 하면 이건 100억 달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돈이 적게 된다니까 좋다 좋다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예산 줄이는 거는 아무튼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아주 예민한 시기에 예민한 군 관계를 아예 아예 민영 계약자에게 다 맡겨버린다 하는 건데 이것을 국가안보보좌관인 H.R. 맥메스터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국방장관 제임스 마티스도 좋아한답니다.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도 뭐 오케이 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또 이제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또 특혜를 보는 사람이 현재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도 지금 굉장히 공통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논란 장관 중에서 논란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교육부 장관이기도 하거든요. 정책 같은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데 교육부 장관의 동생인지 오빠인지 동생 같아요. 큰 그 득을 본다고 하니까 이게 또 제대로 진행이 될 때는 빅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광고부터 듣고 다음 뉴스를 전해드리는 게 나을까요? 미국을 풍자하는 여러 가지. 그러나 참 어른들이 좋은 것은 못 보여주는데 어린이가 어른들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삶의 모범? 그냥 산 건데. 그 아이는 그냥 산 건데. 그냥 산 것을 보고 어른들이 느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북한에 관한 뉴스는 속보가 들어옵니다. 지금 미국의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중지해야지 된다.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계속해 나가면 그 정권이 끝나는 것이다. 정권 교체도 아니고 정권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그 end of its regime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권이 끝나는 곳으로 가는 그 같은 행동을 중지해야지 된다라고 지금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북한과의 이런 여러 가지 하루 이틀 동안에 김정은 또 트럼프 이 두 사람의 대결을 여러 미국 유럽 언론들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과거 모태똥과 스타일린 시대의 냉정함을 찾자 그때도 다 선제공격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북한의 결국은 지도자 교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날인가 북한 사람들이 할 것이다. 그때까지 냉정하자 하는 그것을 실었던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림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두 사람의 얼굴이 있고 버섯구름 핵폭탄 쫙 올라오는 그 이코노미스트가 바로 그 커버스토리 합성사진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팡 하고 충돌을 하고 새가 짝짝 하고 날아가는 오늘 뉴욕 데일리 뉴스 일면을 보면 역시 버섯구름 커버와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함께 있고 어떤 남자들이 세계가 불타는 걸 보기를 원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세상이 겪어보지 못한 불과 분노로 다시 만날 것이다. 아마게톤. 이렇게 무슨 만화처럼요. 두 사람의 지도자 대 지도자들의 말의 충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독일의 슈피겔이 그 4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트럼프와 김정은의 그 핵전쟁에 관해서 팬티만 입고요. 이렇게 핵탄드 위에 두 사람이 아이처럼 베이비처럼 앉아 있는 것을 실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딱 그 화면으로 만들었고요. 뉴스 위크는 새로운 커버 스토리로 역시 미국의 대통령이고 싶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 보이킹이 심각하게 일하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텔레비전 보고 있는 뭐 먹으면서 그런 모습을 또 뉴스 위크 싣고 있습니다. 8살 폴리다주의 소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푼타고다라는 소녀가 부모 오빠와 함께 6박 7일 동안을 해서 킬리만자로의 정상에 올랐는데 이 소녀가 어렸을 때 심장결함 있게 태어나서 베이비 때 오픈하트 수술까지 했다는 얘기거든요. 강예진이었습니다.